임팩트, 좋은 정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좀 인상을 쓸 때가 있고요. 뭐 이러면 샤프트를 하나 희생을 하겠다는 그런 가구네요. 그러게요. 아, 그런 샤프트는 더 이상 사용이 어렵습니다. 그렇습니다. 베이스와 분리가 돼 있고, 그래도 공은 다행히 페어웨리로 다른네요. 그리고 또 이럴 때 손목 보상을 조심해야 되잖아요.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, 김용태 선수가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. 김용태 선수의 파펫. 라인 좋은데요? 따라오십니다. 아, 이게 또 들어가네요. 이러면 샤프트가 부러지는 걸 감안하고 플레이한 보람이 있습니다. 자, 샤프트와 지금 한 타에서 두 타를 가꿨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렇죠.